안녕하세요 청주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야외 바베큐 고깃집 남문갈매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에서 고기와 장거리를 구매해 밖에서 먹는 시스템입니다 남문갈매기 매점에 와서 여러가지 먹을거리를 구매하고 밖에 야외 바베큐장에 숯불에 구워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더라구요 요즘같은 날씨에 손님들이 너무 많아 끌찍 가셔야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남문갈매기에는 이 외에도 여러가지 먹을거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라면 종류와 찌개 종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식사를 하셨다면 분리수거와 간단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.